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버 라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구요 일단은 뭐 저희가 최근 들어서 뭐 워드프레스랑 티스토리랑 네이버 블로그랑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또 이제 자동화 시켜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이제 판매를 하게 되었었는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구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족하시는 분들도 되게 여러 명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뿌듯하고요 또 이제 저를 믿고 구매를 해주신 부분이 또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전달드리고 싶어서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또 저희가 요번에 또 이제 새로운 도전을 사실 또 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도전을 또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제가 좀 카톡도 좀 많이 오고 이제 작업도 또 되게 오래 해가지고 말을 조금 잘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확실하게 조금 전달드리고자 다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구요 일단은 이거는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또 좋은 취지로 또 좀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무료 배포 하는 만큼 또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의견 공교를 하면서 같이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 하면서 이제 이러한 도전을 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이고 이게 또 시중에서는 400만원 500만원 막 이렇게 판매가 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또 저희가 크몽이라는 서비스를 조금 많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크몽에서는 또 이제 저가의 상품들이 또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저희는 또 이제 지금은 현재로선 무료 배포를 또 조금 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무료 배포 받는 조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좀 사실 저도 이제 래퍼럴 그쪽을 이제 원래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긴 했는데 사실상 뭐 이게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사실상 수익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 그냥 뭐 그 시스템만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UID 코드로 가입을 하셔야 그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니까 꼭 이제 고정 댓글에 네 그 공식적인 곳이라 따로 뭐 걱정이나 그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고 네이버 TV 구독 유튜브 구독까지만 해주시면 되니까 꼭 이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또 카카오톡 mhna98로 연락을 주시면은 단톡방 초대드리고 안내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풀영상은 수익인직이나 이런거 이런거 영상 봐주시면 되고 또 제가 릴스랑 쇼츠 또 올려놨구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테스트로 굴린건데 이게 제가 원래 남아있던 금액으로 돌린거거든요 예 아직은 뭐 이제 아직도 좀 더 다듬고 있긴 한데 남아있던 금액으로 돌렸는데 손익률이 34%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이거 시청자 분들이랑 구독자 분들이랑 단톡방이에요 저희 코인 이거 자동매매 하시는 분들 어 이거 날짜가 아 19일이구나 18일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제 돌렸던거 어제 잠깐 테스트 봤던거고 이건 방금 돌린건데 잠시만요 이런것도 확실하게 또 보여드려야지 날짜 확인시켜서 18일이죠 18일 이런거 조작 안되요 18일에서는 30분 컷으로 44% 그리고 어제 금액이랑 오늘 금액이랑 확실하게 다르죠 네 자 새로고침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고침 자 새로고침이죠 네 조작했을까봐 혹시나 보여드리는 질까봐 네 또 이렇게 아직은 뭐 이제 미완성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와 저는 생각보다 좀 소액으로 굴려보시고 테스트 돌려보실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고액을 넣으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네 이렇게 저를 또 믿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 만큼은 제가 진짜 꼭 목숨 걸고 책임지고 이제 다같이 한번 부자되보자구요 네 또 이제 저희도 유부남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자식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는데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원 이만원도 소중한거 꼭 이 돈 다 잘 지켜내가지고 다같이 부자 한번 내봅시다 네 오 그 고정 댓글 봐주시고 단톡방 많이 들어오셔서 저도 사실상 코인에 대해서 막 전문적으로 알고 있지 않아서 또 이제 좀 똑똑하신 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좀 초보자분들도 또 계시고 하니까 이 자동맨 프로그램은 참고로 블로그 프로그램 돌리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의 코짤을 모르시는 분들도 저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저도 돌릴 정도면은 여러분들은 더 수월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확실하게 또 다 나오게 되면은 유료화도 될 거고 이제 아직까지는 무료배포기 때문에 네 단독방 분들 말씀을 또 따라서 유료화 시킬 때는 유료화 시킬 거니까 무료배포일 때 빨리 넘어오세요 네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